볼리 골로 갔으니 이제부터 영화 300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차원합사 300명 vs 일본 야리아시가루 2500명 갑니다 영화 300이 뭔지 보여주도록 하지 가자고 승자는 누굴 것인가 조선 차원합사 300명 vs 일본 야리아시가루 2500명 선거 ports 선거 롤드 와우 와우 몬롱 와우 엥 아우 아몹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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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5백명 흐흐흐흐흐흐흐흐 보이는가 이것이 바로 2천5백명이다 어마어마하지? 이놈과 차호갑사 300명이 붙는다 승자는 누굴 것인가 스파르타를 보여주신 와 많다 한 부대 2천5백 천지를 덮을 부대다 보이는가 적군이 적군을 쓸어라 이 정도는 돼야 붙을만하다 진격 아까는 병사가 저거가 재미가 없었다며 팍 올려줄게 패치 아니야 정확하게 이 패치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우리 비경대는 벌써 병력 숫자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싸워라 병사 숫자 따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쓸어라 쓸어라 차호갑사 300이다 안 돼 검토 사줘 검토 사줘 일본놈들 모가지가 동강동강 검토 사주면 생각해볼게 일본놈들 모가지가 동강동강 떨어져가는구만 차호갑사 300이다 이야 차호갑사 300이라 영화네 영화 그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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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창호갑사다 창호갑사 승리